누가 이거 얼마 안 남았다 그랬어 어저께 있으면 큰일날뻔했네 이거 아직 뒤에 저거 아직 많이 남은거 같은데? 제일 최신이야 그러니까 프로로그 제일 첫 장면 말고 CIS 도망치고 있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뭐야? 코랄스 얘가 제일 착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멍청하지만 에이든 안췄네 뭐? 여깄다 저 아씨도 알고 있는거야 에이든의 신기를 건드림 안 든다는 것을 잘 도망치고 있는 거야? 그쪽 그쪽 어때? 뭘 키스를 해 이 사람들아 삼촌같은 아저씨인데 은밀하게 뭘 물어보는 지금 혹시 미행 당하는 거 아냐? 그렇지 네이사 실험에 대해서 콘덴서를 또 개발했어 정신 못 차려 또 불러내려고 전에 말했던 거? 뭐지? 아 엄마 노라 그레이 친엄마 노라면 단단한 허벅지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라 아까 전에 그 그 박사 아가 엄마 지 아내 이름이 롤라 롤라라 그랬나? 노라라 그랬나? 아닌가? 아버지는 조나단 니콜스 아 그 로라인가? 노라랑 도라랑 똑같은 거 아닌가? 방배동 로라? 뻑고기 일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어 정신병동에 있대 아직도 같이 있대 아빠 찾으러 가자 아 엄마가 같이 있다 흐흐흐흐흐 어머니 한번 만나보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는 고조하지마 에덴이 있어 코리가 제일 믿을만 하네 에이 야 용돈 좀 주세요 코리아저씨 아이 야 노숙하느라고 돈이 없어 아이 아저씨는 빠지고 위험하니까 도와줄건가봐 돈 좀 줘 돈 좀 노숙하고 있단 말이야 도와준다고? 위험할텐데 오리오리하구만 그래 경비가 없대 저기 함정 아니야 함정 아 저 아저씨 불안한데 죽는거 아니야 진짜 아저씨 가만히 좀 있으세요 아이 가만히 있어 그 유일한 좋은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내 손 내가 실수해서 죽이거나 이런거 아니야 아 나 너무 무서워 아저씨 일로와 아 죽을라면 그냥 내가 죽을게 애들이 죽던가 일로와 아 죽을거같애 같이 다니지마 나라 재수 온버튼 놈이란 말이야 비켜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자 안녕하세요 노라 그레이 노라 그레이 네 저같이 착하게 생겼다 애원하자 좀 도와주세요 플리스맨 플리스맨 뒤에 흑정도 있잖아 달 한번더 만나뵙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memorial 굉장히 사무적인여서 일요일 이렇게 열심히 해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빙이 한번 해야겠구만 다시한번 다시한번 기회해주세 다시한번 말걸게 해주세여 하...이거 정의 호소 했는데 한국인의 정의 여긴 미국이었어 다시갑시다 아저씨 다시가야돼 여기 숨어서 빙이해야해 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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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뜩 어디여? 몇동이야? 몇동 몇호 빨리 말해 띡 누르고 어이 몇동이야? 컴퓨터로 쳐 몇동이야? 로라 그레이 로라 그레이 칠 로라 그레이 33번 43번 오케이 7층에 43층 어 깨어났다 인상왔네 엄마를 친엄마를 진짜 보게 되는건가? 도대체 이 여자의 어? 왜왜? 바로 앞에 사람 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사람 있어 이걸로는 턱 어? 무슨일이지? 다시 까야지 빙의 하자 빙의 빙의 하자 빙의 빙의 경비의 시선을 돌려라 시끄럽게 하는건 뭐 데인저 이런데는 저렇게 전 변기가 나가도 예비전력이 있기 때문에 문은 안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콜아저씨가 뭐야 저게 뭔가있다 문 열어 cctv 있나 혹시? 이거 cctv 아니야 이거? 여깄다 cctv 오케이 뭐야 콜 가자 이제 알았다 하나 더있나봐 하나 더 있으면 보통 이쪽에 있지 오케이 오우씨 하나 더있나? cctv 내가 한 세네개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다 처리된거 같죠 그래도 안가지네 문을 열어야 되나 아.. 아닌데? 문을 여는 따로 있나봐 어? 여기 빙이 있다 빙이 여기도 cctv가 다 있네 뿜스! 완전 꺾어버렸어 못 꺾어버리면 이걸로 cctv 다 처리했나봐 헤헿 여기까지 못가 이제 자 여기도 cctv 처리했고 아 이거 의자 같은거.... 쟤를 깨워서 일로 오게 해야되나봐 그 다음에 이거 빙이를 시켜야 되나봐 완전 시끄럽게 해가지고 부딪치게 해가지고 어.... 오케이 난 또 뭐가 있는줄 그렇지 바로 빙정 문 열어 오케 문 열어 여기 열어줘 카드가 없으면 안 열리는구만 카드도 딱 놔두고 하하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 없는거 같은데 카드를 가져가야지 챙겨야지 기절시키고 자 cctv 하나만 했어 저기 앞에 또 있을수도 있어 4층 몇호였죠? 43호? 7층 34호인가 43호 왜왜왜 아씨가 여기 cctv 봐봐 아저씨 좀 많이 빨리빨리 움직이지 마봐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여기 cctv 아저씨 걸려버렷 아 아저씨 좀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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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멀다 아저씨 그냥 막가는데 막가도 되는건가? 아저씨 43호 38호 잠깐만 한번 돌려버리면 망가진거겠지? 저 돌 뭐 꺾어버려 암살 39호 43호 찾았어? 아오케 그쪽 반대쪽이구나 굿잡 아저씨 아저씨 걸린거 같은데 근데? 아저씨 다 보고있잖아 하아이 답답하네 조디 여기 이거 안보여요 아저씨 경비아저씨가 보면 어떻게 전기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전기 돌아오면 어떻게 할라고 소리도 막 지르고 있어 오케 아저씨 여기 있어봐요 아 들어갔다올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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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이렇게 젊어 엄마 엄마 아예 뭐 엄마 그러게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에이든이 정신을 치료못하나 엄마 엄마의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엄마도 총력이 있네 유전이였구나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재능이 있고 애는 더 재능이 있겠구만 애를 뺏어간다 봐봐 엄마가 맞았어 엄마 양엄마 양아빠 다시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약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엄마도 엄마가 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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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죽어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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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뭐가 있어 치료할 수 있는건가 내 작은 여자야... 내 작은 여자야... 제가 너무 겁나, 너네나 봐야겠다. 너를 너무 잊어버렸어, Jody. 너를 너무 잊어버렸어. 뭐지? 너한테 뭐 하는거야? 그 drugs, 너한테는 내게. 내가 이 hell에 모아가고 싶어. 어, 약기운이. 내게. there's nothing. nothing that I can do. just wait for it to end. I'm gonna, I'm gonna get you out of here. I'm gonna help you. It's too late, Jody. it's too late.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world.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왜 못 구해? 잠깐 만난 거야? 지민이 쓰레기 어떤 놈들이네 누가 지시한 거야? 정부를 파기하자고 불쌍하네 가족들이다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들어가지나 뭐 해봤는데 뭐가 있나봐 머무른다 뜨는거 보니까 엄마랑 할 수 있는게 뭐가 더 있어 오래 걸리더라도 찾아봅시다 엄마한테 뭐 해줄 수 있는게 더 있는지 에이든이 혹시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설마 아 나 이런거 진짜 싫은데 엄마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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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희망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깨어날 수도 있고 어쩔지 모르니까 난 이런거 싫어해. 나는 끝까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엄마 좀만 기다려요. 일단 엔딩보고 한번 그때 봅시다. 이게 되게 사람마다 틀린 관점이라서 뭐야 콜? 설마 콜이 아니지? 그냥 미행당한거겠지? 아니 아니야. 저 아저씨 그럴 리는 없어. 여기 어디야 여기 걸린거야 그냥 코라조치도 머리에 올리고 있었잖아 여기 어디지? 이렇게 좋아 여긴 또 설마 CIA 국장 걔네 집인가? 그런가보다 뭐야 저거 저거 그거 아닌가 콘덴서 이놈들이 또 정신을 못차리고 하이든 주변좀 살펴봐 하이든 주변좀 살펴봐 밑으로 가자 어디야 역시 연구실이구나 콘대에서 이번에 연락 큰거 군대 지원 받아서 큰거 만들었다 와 엄청 크네 괴물같은거 나온다 이제 난 몰라 자꾸 왜 연락을 해 엄청 큰걸 얼마나 있을까 미친 오늘 운행 같은데 고블린 개발하고 있는거 아냐 몸을 Sister 무서웠지 빠지지 침이 죽고 하지만 당신은 한가를 저의 오피스에 가로잡고 하자 보수 엄마가 어떻게 치료방법이 없어? 엄마가 어떻게 치료방법이 없어? 엄마가 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줬어? 엄마가 왜 그런지? 그러나 왜 그런지? 너도 다는 말이야? 너도 다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게 말이야? 그녀의 삶은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그녀는 그녀를 보냈습니다? 그 계획은? 그녀는 그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를 fist기 그 세계를 개지랄한 나도 자유를 참 풀어주겠다 막을 힘이 있대 도킨스에 대해 질문한 줄 알았다 보초의 주위를 돌렸다 전기 배낭 노루가 영원히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었다 29% 나머지는 다 안락사 그 했단 말이야? 영원이라니 아 이거 말 이상하게 하네 이거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뭐 다시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에이든을 감방에 살펴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51% 메달을 취했다 메달? 브리핑 몇개 안 남았다 표현바 씨 영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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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열라 그러지 이거 위험하니 아 왜 자꾸 열라 그러지 이거 위험하니 아니 폭격을 하라니까 뭐 거의 핵폭탄 같네 그 느낌이 그쵸? 우리는 가지고 있고 니네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위험함 이런 얘기잖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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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팀이 있어? 나 누구야? 아 나 가르쳤던 선생님들 그리고 저놈 테이톤 팀은 당신과 함께 가고 작은 아이저의 기획이나 필요없어 쟤네들 사본님들 사본님들 사본 Pros 쓰레기 집합 소리 야 조디야 다 열어버리자 그냥 어? 한 번 한 번 열고 깨끗이 청소 한번 하자 쓰레기 청소좀 한번 하자 좁 조디야 응? 풍요를 한번 열고 이게 내 대답이다 알겠냐?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에이디는 너그럽지않아 어깨빵 좋았구요 맞어 채팅창 좋네요 까잡써 집에가서 그거나 까잡수라고 구라를 치 구라를 치 뭐야 또 여기는 왜이러지? 하 하 하 뭐야 어? 한국사람으로 성기겠냐 뭐 뭐야 잡힌거야? 카자흐스탄 아니였어? 카자흐스탄 아니였어? 하 하 하 복항같은게 언제 생긴게 가 잡혔나봐 하 하 하 하 하 정지훈씨? 닮긴 했다 레이는 지금 하하하하 에이든 도와줘 에이든 없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